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 부대를 격려하는 식으로 한 해 성과를 부각하고 있습니다. 사흘 뒤에는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주력 사업들도 공개합니다. 어떤 내용이 담길지 차정승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. 검은색 벤츠에서 내린 김정은이 딸 주혜와 함께 미사일 총국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습니다. 지난 18일 화성 18형 발사훈련에 참가한 부대원 80여 명을 불러 격려하는 모습입니다. 같은 날 노동신문은 새 용광로 중공 소식을 전하며 금속공업의 역동적인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북한이 환영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각종 성과들은 오는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종합 보고될 걸로 보입니다.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군사 분야 성과를 위해 서둘러 실시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. 지금 그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. 전원회의에서는 북한의 내년도 주력 추진 사업의 윤곽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정찰 위성의 추가 발사 계획과 핵탄두의 경량화, 다탄두 기술 등 핵 역량 강화 방안 등이 예상됩니다. 김정은이가 지시했던 전략 무기들을 다 보여주면서 지는 억지력을 확고히 갖고 갔다라는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겠죠. 전원회의 결과는 내년 1월 1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. TV조선 차종승입니다. TV조선 차종승입니다.